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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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야, 야 야 아 어, 그렇지 코으로 그렇지 코으로 일어나야지 좋아, 좋아 그렇지, 그렇지 야, 첫 장보다 네가 올라가니까 사람이 많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야, 야! 뭐야, 야! 야, 파이야 회닉카이씨 나오시고요 아니 야 나 진흙인 줄 알았어 진흙 야 뭐야 이거 내가 하려고 했는데 괜찮네? 너 어떻게 할래 내가 할까 내가 할까 저렇게 해도 되겠다 진흙인 줄 알았어 아 너무 웃긴데? 아니 얘 팔에 힘이 아예 없는 거 아니야? 아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재미있었어 이리로 갈 거야? 그럼요 참으러 가겠습니다 참으러 가라 팔에 힘이 없어 야 자 이렇게 하면 돼 떨어질 때 힘이 왔으니까 팔을 다 펴 펴고 앉아서 출발해 아 관장님 테스트장 테스트장 팔을 펴고 출발하면 돼 팔을 펴고 출발하면 돼 그렇지 점프 안 해도 돼 그렇지 아니 휴닝카이 어떻게 야 휴닝카이도 못 뛰고 되니까 아니 이게 힘든데? 생각보다 힘든데? 야 운동 아예 안하니? 아예 안하니? 야 쟤 왜 이렇게 모르겠지